예 오늘 우리 한양공고 동문들 이렇게 당구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잘 굴러가네요 담화가 당구공이 잘 굴러가요 이와 같이 서로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당구 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청구님 당구는 매주 토요일 2주마다 한 번씩 하죠 2주에 몇째 주입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3시에 우리 이시구의 한양 만남회장을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총 결단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10명에 한 10명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수양 헬스클럽 사우나가 친구와 운영하는데 아 목욕탕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예 예 그 목욕도 하고 당구도 치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